딱! 어휴! 아니 그 죄기만! 이쪽 와야지! 이쪽! 그쪽 가면! 에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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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러분! 오늘은 번의 에피소드! 진짜 장난 아닌 사람 들어봤어 여러분! 솔직히 나는 진짜 친팬! 2009년때 한국 처음 들어와서 처음 TV에서 보는 사람! 여러분! 알려줄까? 그리고 이태원 프리덤 뽕뽕뽕뽕뽕 그 사람이야! JYP! 여러분 알지? JYP 진짜 왕 농구팬이야! 그리고 또 조금 얘기 들었는데 전태풍팬인데 너무 감동받아서 아 그리고 오늘 푸마가 나한테 로우멜로우 볼! 새로운 신발 보내줘서 오늘 신고 끝나고 리뷰 한번 해줄게 여러분 이제 들어가자! 레츠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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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진짜! 진짜! 그냥 유튜브를 보다가 형! 근데 형 제가 2009년때 한국 처음 와서 형 진짜 빅팬 됐어요! 왜냐면 뮤직비디오 봤는데 형이 그때 배 아프고 화장실 들어가서 아! 노바디! 노바디! 그 음악이 너무 좋아하고 형 모습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팬 시작! 그 다음에 다음에 이태원 프리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이태원 엄청 많이 놀아서 그거 그때 나와서 제 노래 대표 됐어요! 진짜! 완전히! 진짜! 드디어! 드디어! 너무 감사해요! 아니 이번에 신곡 발매가 컴백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거야! 음악방송 뭐 유퀴즈 이게 아니라 이거 해줘! 아 근데 형 그럼 요새 어떻게 지내요? 월목 농구 무조건! 무조건? 스케줄 안 잡아! 그렇게 좋아요? 월요일은 내 아마추어 동호회 목요일은 회사 동호회 아니 그럼 형은 뭐 요새 대회도 나와요? 아마추어 대회는? 아마추어 대회도 올해만 올해 우승 몇 번 했죠? 두 번? 세 번? 올해 세 번 작년부만 아니 근데 한 진짜 궁금해요 형 농구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일단 컨택트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바디 컨택트가 너무 좋고 그래서 골프를 안 배워봤어요 이게 안다니까 이게 혼자 심심하죠 심심해요 두 번째는 30년 동안 솔로 가서 했잖아 네 혼자 노래하고 혼자 내려오다가 농구를 막 같이 좋아하고 같이 화내고 야! 뭐 이러고 막 우승했을 때 같이 막 팀 스피릿을 맞아요 만약에 내가 가수 활동을 그룹으로 했으면 덜 끌렸을 텐데 솔로 가수만 하다가 연 5인조 팀이잖아 네 네 네 끝나고 맥주 마시고 막 아.. 그럼 잠깐만 이제 개인 질문 형 뭐 애들한테 약간 꼰대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완전 프리? 소름찍하게 난 백코트 안하는 거 못 봐 왜 갈 때 소리 질러요? 그럼 걸어 다닐 거면 나가야 돼 바로 교체 그럼 어떤 농구 스타일이에요? 일단 뭐 3번? 한 명 뚫고 미들슛 좋아하고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빅맨이 좀 작다 그럼 이제 자리 잡고 로우에서 볼을 받고 나이스 센스 있는 손수입니다 근데 등지고 하는 거를 불편해하지 않아 너무 재밌어 춤이랑 되게 비슷해 어 어 왼쪽 왼쪽 스피드 그래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일단 우리 JYP 농구팀 집합 형 한 팀이요? 한 팀 선수 왜 이렇게 많아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오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태풍님 온다고 그냥 다 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전출 전출 안주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농구팀 멤버 중에 한 명이 보드게임 동호회 회장님이에요 보드게임 우리 회사 동호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보드게임 동호회 팀이 이번엔 관객으로 응원해 주신다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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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브샤 얘기 드렸는데 1대1 안 하시고 2대2 하고 싶은데 아니 1대1은 솔직히 비디오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안 될 거 같아 아직까지 그럼 언제 언제 될지 정확하게 10년 뒤에 1대1 한번 하고 오늘은 아직 보니까 전전기랑 별 차이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슛솔라 그러면 나가면 또 돌파할 거 아니야 돌파 막으려고 또 쏠 거 아니야 슛솔라 그러면 어떡해 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2대2인데 진짜 공통하게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랑 나랑 한편 오케이 우리 팀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온 멤버를 태풍님이랑 한 팀 제일 자신있어요 제일 X밥이에요 그 친구들 비슷하다 뭔가 발음이 뭔가 발음이 뭔가 발음이 진짜 제일 자신있어서 제일 X밥 제일 X밥 제한테 같은 팀 시키면 충분히 이겨요 진짜지? 진짜요 재상아 일로와봐 신입 멤버예요 오케이 지금 이제 드리블과 끝? 드리블과 슛을 배우고 있는 에이 에이 설마 작곡가 출신이어서 음악을 하다가 어 나도 건강해져야겠다 해서 이제 농구를 시작하는 그럼 언제부터 농구 시작해요 저는 다섯 번 해봤습니다 인생에서? 네 한번 소개해주세요 JRP에서 일하고 있는 양재석입니다 무슨 일하고 있는지도 저는 ANR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다섯 번만 농구했어? 네 여기 와서 처음 해봤어요 네 괜찮아 여러분 전태풍 화이팅 우리 할 수 있어 네 버스 타줘 버스 여기 밑에 타줍니다 운전하게 그럼 형 저희 팀을 한번 올려주세요 정한아 아니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가 정한아 JRP에서 방송 PR하고 있는 조정한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럼 몇 살부터 농구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 열 살 그 리트까지 했어요? 리트? 아니 리트는 아니에요 그냥 친구끼리? 네 그냥 하다가 잠깐 초등학교 때 잠깐 운동 배우고 아 그럼 농구 스타일은 뭐예요? 무슨 농구 스타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요키치 요키치? 그럼 포스트업인데 패스하고 포스트업 치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인지 오늘 특별한 케이스 있어서 4개이면 어때요? 만약에 태풍님이 이기면 언제든 어디에서 게임한다고 오라고 하면 갈게요 저는 형 너무 고마웠는데 제가 다른 부탁이 있어요 뭐요?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쟤랑 하승진 하나 노래 한 번 만들어줬으면 어때요? 오 오 아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네 이길 수 있지 콜 오케이 그럼 우리 지면 지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유튜브 영상 끝날 때 뮤직비디오 하이라이트 계속 나가는 거야 비밀 뭐 어때? 야 걱정 안 해도 돼 무지거 이긴다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오케이 렛츠고 첵볼 첵볼 파이팅 네 형 형 그거 쏴야죠 형 이거 쏴야 돼 형 그냥 맞다 맞다 형 힘줘 어 좋아 그래 잡아 잡아 어 저기서 어 저기서 딱 저기서 종통 안 해 좋아 좋아 아니야 그거 말고 반대쪽 저거 딱 저기 가만히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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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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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그거 안 쓰게요 태풍님 후반에 어떻게 하는지 알지 살살할 때 정신 차려 오케이 맞다 이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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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어 막아야 돼 재수아 너무 막아해 이 오 그렇지 괜찮아 편하게 쉴 싸 편하게 쉴 싸 아니 날아가면 어떡해 계속 붙어야지 사도 돼 사도 돼 사도 돼 리바드 내가 하면 돼 나 승희 어떻게 해야 돼? 2대1 2대0 2대0 이것도 싸야지 아니 왜 이쪽으로 어떻게 해 괜찮아 승희 했을 때 나 여기 있어서 안쪽으로 보여야지 베이스 한 번 나 붙어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이런 오픈 첸 있으면 남자 싸야지 이거 이거 싸야지 노킷이 잘 싸는데 그렇지 잡아 차자가 좀 발 좀 움직여 야 이쪽 이쪽 보내 이쪽 보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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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딱 어이 아니 그 죄기만 이쪽 가야지 이쪽 그쪽 가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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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쪽 이쪽 아이고 에이 아니 뒤로 와 뒤로 와 없어 이거 야 이거 가운데 가운데 가야지 가운데 Impossible 이제 시작이야 괜찮아 저도 심했다 너무 심했어요 멤버 바꿔주고 11점 한 번만 더 할까 너무 좋죠 11점 두번째 조합밥 주세요. 두번째 조합밥. 아, 조목이. 조목이는 우리 회사 법무팀 변호사. 그리고 여기 오늘 이 보드게임 동호회 회장. 자기 동호회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한 번 여기에서 형. 간단하게. 가자. 형 먼저 공격해. 11점. 11점. 슛 없어. 그냥 완전 떨어져야 돼. 슛이 없어. 슛 없어. 슛 없어. 슛 없어. 슛 없어. 슛 없어. 슛 없어. 오우. 오우 예.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 그래. 슛 없어. 지금 안 써도 돼. 아유. 브라우치. 오우. 이제. 아유. 저기. 저기. 저기 기다리면 돼. 편하게. 저기 밑에서. 밑에서. 공 받으면 슛. 오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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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아유. 됐네. 저기 밑에서. 여기서 무조건 뚫려. 여기서. 어. 으어. 으어. 아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어. 오우 예. 오우 예. 예예. 이제 똑에서 숨 숨 숨 커더네. 지금. 에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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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서. 슘슘ainen. 아유. 편안해 잘했어 괜찮아 뽀로슈 동욱이 상자를 메이드 못하면 지는거야 그거 뽀로야 뽀로 쉬로 없어 브로슈 브로슈 동이 좋았어 반대쪽 반대쪽 예 자 편안해 편안해 예예예 편안해 똑같은 위치 똑같은 위치 그러고 슈 슈 슈 슈 슈 슈 괜찮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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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슈 없어 슈 없어 떨어져요 떨어져야 돼 괜찮아 괜찮아 아니 반대로 반대로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읽으면 되네 반대쪽 도와줄게. 오 그렇지. 아 이거 좀 했네. 아 너무 할 줄 알았네. 체력 부족해. 힘들었어. 힘이 다 빠져. 그래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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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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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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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 붙잡. 아. 나야. 나야. 아. 우리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안녕. 확실히 말할 수 있지. 오케이. 아. 지금 다 보고 있어. 가운덤 오면 스틸이야. 가운덤 오면 스틸. 브로치. 이쪽도 괜찮아. 이쪽도 괜찮아. 이쪽도 밑에. 안 되지. 안 되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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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아유. 뺑고 프랑션 어떻게 해요. 어. 으이씨. 아. 야 이거 가운데 도와줄게. 아. 아유. 빠져져 빠져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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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kung. 아유. 야유. 오우. 예유. 2점 2개받으면 끝이네? ieza Diaz Mer Thompson quase 어우 좋아 너무 좋지 어우 너무 좋지 어우 너무 좋아 어우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수빈 잘 해야 돼 수빈 잘 해야 돼 아 괜찮아 메이드 아냐 아냐 나 가운데 저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에이스는 쫀나 못 도와줘 체력 없어 가운데 가운데 아 페이스는 못 도와주니까 페이스는 못 도와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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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 그릇 차 막아 이제 지금 막아야 돼 아니 페이스는 치고 안 되니까 잘했어 파워 없어 파워 없어 아이씨 아이씨 파워 없어 아이씨 아이씨 나 여기 있다 아이씨 이 정도 봐야 돼 아이씨 이 정도 봐야 돼 아이씨 같은 팀이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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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와아 아이씨 야 지금 같은 팀이야 지금 일부러 못 넣었어 그거 도와줘 으아아아아아아 아아 일부 아아 아아 아휘 아아 아 형이 팔 엄청 길었네. 이거 막아야돼. 이거 막아야돼. 막아봐 막아봐. 마지막이에요. 덤벅을 알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 오늘 혼자서 농구했어. 이게 다 같은 팀이야. 제가 어떻게 해야돼요. 그래도 인정. 너무 힘들어. 근데 형이 진짜 나이. 또 형 스케줄 너무 바쁘는데. 진짜 체력. 기술 진짜 나쁘지않아요. 그리고 팔도 길어서 한 번 당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기는 것보다 태풍님 브로킹 한 번 하는게. 그게 진짜 소원이었는데. 한 번 했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스텝백 타이밍을 계속 농구에서 봤거든. 그래서 가는 척하다. 다시 알지않았어. 그래서 안 써본거에요. 역시 머리 좋네요. 필름 스터디라고. 어떻게 3점을 쏘나 계속 보다가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오늘 소감 한 번 해주세요. 영광이었다. 간단해요. 저도요. 태풍님하고 진짜 이렇게 땀 흘릴 수 있다는게. 옛날에 진짜 구경하고 따라하던 선수랑 농구를 하던 이건 성덕이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의리. 맥이 져서. 한 달간 끝에. 한 달. 체인지드 맨이라는 비디오가 계속 나올 테니까 여러분.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인지드 맨. 계속 우리. 앞으로 영상 올리면. 무조건. 체인지드 맨. 뮤직 비디오 나올거에요. 기대해주세요. 형. 너무 감사해요. 와. 여러분 봤지. 전태풍 도장객이 엄청 많이 커졌어. 이제 JYP 형 나온거야. 이제 끝이야. 우리 더 안해도 돼. 완전 top of the world. 여러분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고. 다음에. 만나죠. 피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